자, 이분들은 국내외에서 매번을 파면서 맘 가는 글로벌 인기를 파악한 그룹입니다. 다스레분의 제이비, 유경, 진영씨가 유나했습니다. 네, 그러면 멤버들마다 보여주는 윤영씨가 대단한 그룹이잖아요. 오늘도 어떤 스테셜 멤버들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 정말. 네, 멋진 포즈로 지금 포즈를 이루는 게, 네. 네. 이렇게 멋진 스테를 입은 모습을 보니까 더 잘 어울리네요. 네. 네, 멋지다. 네. 오늘 안무 선생님과 함께해서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일단은 일본에서 음악을 함께하게 된 건 처음이어서요. 굉장히 설레고요. 새로운 모습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박세븐을 기다려온 일본 팬들을 위해서 진영씨가 한마디. 잠시만 해볼까요? 네. 유랑 씨는 박세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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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서 담아타팅 캠토 미션을 빨리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어를 주세요. 네. 첫 번째 재수어입니다. 플레지 vigil해 본 scratchedllow가지 icon 하나, 둘, 셋 정말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본에서 보여주실 무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교실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